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15평에 공급 면적 141.0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18.7제곱미터인 듀플렉스 복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3개의 방과 양 15평 크기의 초대형 2층 복층 방 그리고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 2개의 육실 겸 화장실 및 드레스 룸과 팬트리 등의 부속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당 약 자동차 3대까지 주차 가능한 넉넉한 지하, 자주식 주차 공간과 세대별 개인 개별 창고는 입주자를 위한 기본 편의시설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폭 할인된 특별 조건으로 공급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서울 강남권의 대형 평형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추가적인 상세사항은 상시 상담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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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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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